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올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 아이들 또래가 여름대만 가기 원하는 놀이동산 캐러비안 베이나 에버랜드라 그런 데 가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평소에 느낄 수 없던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도 원하고요 물을 튀기며 지나가는 것도 원하고요 새로운 감각적 자극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 앞에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자심과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늘 계신데 그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실만한 자리 은혜의 보좌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준비된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보좌를 준비하는 교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그리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하는 기계적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열을 잡고 그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전심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만 나중에 선지자들의 시대에 가면요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와 기름을 내가 받지를 못하겠다 제발 드리지 말아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형식으로만 드리는 예배면 내가 별로 기뻐 받지를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자리에 나는 임하기를 기뻐하지만 그런 형식의 예배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난 순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계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계가 묘사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괴가 있어요 사각형 모양의 어떤 괴가 있죠 근데 괴뿐만 아니라 그 법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법계의 뚜껑이에요 그 뚜껑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냥 네모난 뚜껑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닫은 이후에 그 위로 천사의 형상 두 개가 다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씩 이 법계에 대한 다큐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영상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뚜껑 위에 천사들이 탁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속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혹은 시은좌라고도 표현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계가 덮여있는 그 상자의 뚜껑 그 천사의 모습 불 아래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죄를 위한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대신에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이곳을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추력기 25장 17절에는요 그곳을 만든 재료가 나와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치수 나와있는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는 자리는 순금, 정금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금을 만들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재련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원광과 같은데 원재료들인데 이 원재료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풀무웃불을 통과해야 돼요 자 금을 재련할 때 원광을 넣어가지고요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불을 통과하게 되면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제일 먼저 이 풀을 통과할 때 광석이 녹아가지고요 쓸모없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돼요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그 과정을 꼭 거칩니다 금이 금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의 보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려지고 버려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과 불의를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죄를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 것 얼마나 필요하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단계는 바로 이 죄악의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에서 아 나는 깨끗게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임하신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고도의 과정을 거쳐요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제법 금빛이 나는 물질이 그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불을 통과해서 더 세밀한 지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금방에서 금뿐만 아니라 은두 타량이 나오고요 또 여러 금속들 상당히 비싼 금속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금과 자주 섞이는 비싼 금속들이 나옵니다 은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금을 얻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들을 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금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순금과 같은 상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좋은 금속들, 가치 있는 것들조차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순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최고의 정결한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제 영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금은 연당 과정을 거쳐요 오늘 본문의 25장 1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속죄소 판자가 있습니다 금을 입힌 네모난 형태예요 그 위에 금을 붙여서 이제 만드는데 쳐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덩어리 두 개를 좌우에 딱 붙인 다음에 그때부터는 망치와 성형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천사의 영상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해내는 것이 아니라 쳐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정결해진 순금이지만 그 순금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덩어리를 계속 늘리고 조각하고 모양을 만들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말 그런 사람이죠 죄의 용서 안 받아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서 만들어져 가고 한 덩어리가 나중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덩어리진 금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준비됩니다 인생의 망치질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상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그릇이 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상태를 여러 명으로 묘사해놨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속 5장 16절에 18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소재로 삼으셔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을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만들어졌다 생각하시고 인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제를 또다시 묘사했어요 빌리포스 1장 21절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정금처럼 재련된 사람이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포스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의 불편함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나는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걸어서 삽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결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를 더 준비하는 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이렇게 잘 준비된 보자 위에 이제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자 위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길 더머 기뻐하셔요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런 은혜를 위해서요 아까 말한 그 보자 속죄소 시은자에 피가 뿌려졌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오히려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같은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크게 영광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구타를 당하고 심하게 피 흘린 채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져서 피가 나고 발은 착구에 치워져서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고 참 어려운 형평과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울과 신라는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라가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졌죠 그들은 정금처럼 연단되었습니다 환경이란 망치질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피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음되어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도 가끔은 바울이나 신라가 될 때가 있어요 현 상황이 감옥 같을 수 있습니다 예배해 드리러 올 때는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전쟁이 난 사람도 있어요 두드려 맞고 자유를 구속당한 것 같은 어려운 처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시험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해 드린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4등 16장 26절을 보면 그 응답이 나타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 찾아왔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옥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해요 옥터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둘러싸던 작고가 다 벗어지게 됩니다 갇힌 자가 자육해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하늘을 물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언약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양쪽의 금을 쳐서 늘리며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같아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금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해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정성 다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결과는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자꾸 풀렸고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도 열렸습니다 그러면 감옥문이 열렸으면 그들이 거기를 도망갔겠습니까? 나중에 간수가 찾아와서 큰일 났다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자결을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손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탈옥을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컸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없는 감옥 밖보다 하나님 계신 감옥 안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보다 자유를 어그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옥 안이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결과로 자유가 주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 자유를 어느 정도 맛보게 되면서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마 눈이 동그래져서 바라봤을 겁니다 이런 자유를 주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마태부 18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고단한 삶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내 은혜의 보좌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영광을 누구보다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잠시 방문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히 예배 중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법괴를 수도인 예루살렘 속으로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괴를 모셔왔어요 그럼 모시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의 법괴 주변에서 24시간 예배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를 짜서요 레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항상 그 앞에 예배드리고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들이게 하였어요 당신은 성막도 없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괴가 휘장 아래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늘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 사람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늘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이 가까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로 나올 때의 두려움보다 예배에 임할 때의 영광이 더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늘 죄악을 위해 충보할 때 죄악이 가리워지고 그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길 22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샀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보면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윗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 땅을 위해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물리적으로 뭐로 막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막아주는 사람 그 땅을 위해 충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며 충보할 때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있는 식구들한테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나만 기도하게 두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축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선포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죄의 용서함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차례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가죠 실장 25제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우린 예배로 나올 때마다 내가 잘했고 내 건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에 우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까 바울과 신라가 예배를 드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그 기정을 맛보고 꼼짝도 못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온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점 그런 은혜와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는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돼요 죄인이 의리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구원을 선물해 주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예배가 그런 예배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시작할 때 법괴를 보았잖아요 법괴에 보면 그 안에 진리, 말씀이 있어요 덮은 뚜껑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용서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한 몸에 이루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진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온전히 예수님 자신을 대가로 치르셔서 우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린 예배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린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을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를 바라봅니다 진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중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므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늘 은혜 주시며 영광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고 은혜의 보자를 세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실 부흥에 그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 있으므로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